역주행곡 부샷 빡기라 오늘 아마 볼 역주행곡은요 브리블더스의 롤린과 운전만해 롤린의 숨겨진 명곡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운 곡으로 매번 손꼽혔었는데 드디어 역주행을 했잖아 예술들이 알기 시작했잖아 역주행이 성공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래가 좋아 수렴꾼가 계속 기억에 남고 다같이 따라 보는 게 돼잖아 이 노래는 그 유명한 포좌가 탄생한 곡이잖아 꼬북자 유정 단발자 윤아 왕은자 은지 외부자 민연 별명 너무 잘 지었어 알고 나니까 이름들이 쏙쏙 외워지더라고 맞아 우리 내보좌 민영 사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딱 이런 모습일 거야 갈증날 때 민영 목소리가 들면 목이 시원해져 근데 복면과왕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곤도 나온다 곤도 나온다 아 근데 모른채 진짜 맞아 맞아 알 수 밖에 없어 그 트로피컬 사운드 모른채 하고 가원까지 가야 가원까지 가 근데 메인보컬 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더라고요 유일한 스케치북 나가면 실력 들통나기 쉽잖아 근데 라이브가 아주 안정적이더라고 운전만 해도 롤린 열풍에 뒤이어서 역주행 제대로 하고 있잖아 나는 사실 롤린은 몰랐던 노래였거든 근데 운전만에는 완전 즐겨 듣던 노래였어 나의 선구안에 강탄했잖아 K-POP을 보는 눈 안무 컨셉 노래 완전 미쳤어 어떻게 내가 이 노래를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지 약간 반성했어 반성해야지 시티팝 컨셉 너무 좋아 이게 걸그룹 중에 시티팝 컨셉을 보기가 쉽지 않아 너무 소중해서 또 이런 곡으로 한 번 더 내렸으면 좋겠어 진짜 이 시티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왕눈자 은지의 음세 그래 이번 노래에서 음지 파트가 늘어났잖아 운전만 해 너무 좋아 음세 너 진짜 괜찮겠어? 페어레스 분들이 너 지나가도 돌 맞아 두려움이 없으셔서 나 정도 보실 수 있어 우리 단발장 유나의 굉장히 곡과 잘 어울리는 시크 도도한 표정 시티팝 컨셉 처음에 운전만 해라는 제목을 봤을 때 나는 도수석 캠페인 송인 줄 알았거든 너는 운전만 해라 내가 네이비 바주 물 주고 다 해주겠다 이런 송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 말없이 운전만 하면서 가는 권태기의 상황을 나타낸 요리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더 좋았어 그 가사가 내가 생각한 곡과 완전 달라서 너무 좋았어 나는 핸드폰으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원래 이 허사비 춤이 의자 위에 있었잖아 엄청 기억했잖아 맞아 근데 아무것도 수정되었잖아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다 같이 한번 춰볼까? 응 난 못 추겠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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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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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오리 춤도 빠질 수가 없지 해야지 해야지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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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롤리 롤리 근데 사실 이 킬링 안무들이 다 스트레칭과 건강에 좋은 안무들이 많아 가슴과 어깨를 펴주기도 하고 팔 운동도 되고 이거 홀로 오프네 우리 돈 입지? 수술이 실해줄 돈 입는 거지 이거는 개인 그걸로 해야 돼 얘가 있으니까 안무 포인트는 총 네 가지라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만 다들 알다시피 허수아비춤과 가오리춤 앞부분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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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흡 소리가 심하다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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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스는 곡마다 포인트 안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곡에서도 운전하는 댄스가 너무 좋잖아 날리는 차 댄스 알지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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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마 끈 수파 안 해둬던 것 같아 이 누마 이 누마 이 누마 이 누마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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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정말 짜고 싶었어 다행이야 우회전 두 번 갔다가 잘생긴 다시 왔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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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이거 왜 그래 나는 창밖을 보내 너는 롤리 롤리 창밖을 아련한 표정 봤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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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는 곡은 청량한데 왜 섹시 컨셉으로 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 이 소속사가 피드백이 너무 좋아 예상 다 청량하게 바꿔서 활동하는 거 알지? 멤버들이 뮤비에서는 안 웃거든 섹시 컨셉트에 맞추려고 안 웃는데 근데 청량에 맞춰서 무대에서는 완전 생길동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꼬북자도 생기고 내가 위문열차 2시간짜리 영상을 다 봤거든 개인적인 원픽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무대인데 거의 공군 복잡을 하고 대박이야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난리왔어 운전만해는 시티팝 컨셉이어서 그런지 청소 컨셉에 대회모드 쓰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운전만해 뮤비에서는 좀 슬프더라 뮤비의 TV 속에서 불거래 소망들이 나오는데 멤버들이 CF도 찍고 음악방송 1위도 하는 거야 근데 TV가 딱 꺼지면서 텀빈 차가 나오잖아 멤버들이 없는 차가 그때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면 끝에 다 달아있고 엔딩 크레딧이 나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음악과 뮤비구나 마음이 너무 못해졌어 어떡해 몰랐어 나 지금 눈물 날 거 같아 너무 빨리려 뽑아봐 어떡해 진짜로 나 진짜 요즘 친해 가사도 그렇고 곡이 전반적으로 상큼하지는 않잖아 근데 멤버들이 너무 상큼해 맞아 특히 테네스 치고 콜라 마시는 은지가 너무 상큼해 근데 또 민영 우아한 거 봤어 장미랑 와인에 들고 있는데 여기가 베르사이도 운전만해 나중에 향수 CF 찍고 먹을 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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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향수가 많이 만드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웃을 거야 아니 일단 향수 CF는 뿌리는 게 안 나와 그 자체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걸 보여주지 이런 브랜드가 약간 우아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서 마지막에 샤넬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아니지 샤넬 이렇게 우리가 또 또 이 장면 되게 재밌어 진짜 근데 진짜 북얼 멤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게 예뻐 무대를 하나만 봐도 얼굴이 딱딱딱 구분이 되더라고 그 얼굴의 개성들이 매력있게 뭉친 팀인 것 같아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롤린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이 하나 있었어 2017년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롤린이 군대에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나중에 홍기 선배님이 군사항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2021년에 대박 났고 지금 이용기가 군복부 중이야 진짜 책임지고 있어 알지 알지 해병대 제6여단이 있는데 백명도에 서울에서부터 백명도까지 왕복으로 12시간이 넘어 거길 간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해병대 분들은 인천까지 가려면 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새벽에 나와서 출발한단 말이야 그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한국에 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쌓이들어 군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댓글 모음 영상이 초반에 잘 될 때 멤버들끼리 너무 들뜨지 말자고 금방 질 수도 있다고 서로 다독거렸다는 거 근데 그런 마인드는 정말 큰 그릇인 거야 너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채널을 좀 잘해 1위 1위 아이콘 영상 하나 되면 이렇게 영상 하나 안 되고 똑같아 왜요 진짜 나는 이 운전만해를 듣고 운전만해를 듣고 운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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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또 멤버별 TMI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보좌 민영 피어레스 분들 아시겠지만 매보 민영이 사실 내 땜이기도 하고 한몸 우영을 점검했어 와 다 잘하시네 두 번째 TMI 꼬북자 유정은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준 사람 한 명을 찍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공연한다 그게 모델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내가 그 당사자였으면 진짜 그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안 되겠다 근데 그 사람 되기가 유력해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 왕눈좌 은지 트위니원 박곰과 인연이 깊고 박곰이 봄 활동할 때 쌍가라박 대신에서 피처링을 돕기도 하고 퀸덤에서 박곰 대신에서 댄스 규명도 참가했어요 그래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퀸덤에서 봤었더라 네 번째 단발자 유나 TMI 단발의 역사가 깊더라고 중학생 때 규칙 때문에 단발로 자른 이후로 계속 단발을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 규칙에 감사해 감사한 규칙 감교 감교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울림 유학점이 유나 팟 혼나무 쪽팔린매 내 꼬리도 왜 진짜 쪽팔린매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은지 중심으로 통통통 튀는 발걸음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운전만의 유학점이 우리 유정이 라디오라고 안 하고 레디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았어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뮤비에서 밝은 미소로 퐁퐁 타는 멤버는 나도 퐁퐁 같이 탈 수 있어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중학교 규칙 알고 있어 응 뿌옥 그럼 다음에 또다른 브레이브 가우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다룬 롤리와 운전만의 좋아하는 파트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구독구다 구독구독 구독만해 기다리기 시작하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